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하이 바이블의 김유지 김유한이에요 전도사님 엄마는 왜 늘 엄마는 왜 늘 그렇게 잠소리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요 변하지 않는 세계 인류 불변의 법칙인 거예요 엄마가 유한이 형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바이올린 해라 동생이랑 싸우면 안 된다 아우 이거 너무너무 어린 말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한데요 엄마의 말은 왠지 듣기 싫은 그런 마음이 와우 그거 참 삐딱한 마음이네요 엄마 말이 옳기는 하지만 듣긴 싫다니? 아 그것도 듣고 보니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매일 좋은 말만 해주면 좋겠어요 시험 하나밖에 안 틀렸구나? 잘했네? 얼마나 좋아요 와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온 방향으로 이끌어준답니다 듣고 보니 그 말도 맞긴 하네요 그렇죠? 유한이 형에게 오늘은 이 말씀을 들려줘야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버나움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 소문은 거지고 거져서 사람들이 그 집으로 다 몰려들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아픈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성경에 기록했다면 집에 사람이 차고 차서 문 앞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해요 이곳엔 중풍병 즉 뇌졸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4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열정이 있겠지만 병을 고치기 위해 온 사람들의 열정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과 4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지붕 위로 올라갔죠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요 오늘날의 집처럼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거나 지붕을 두껍게 만들지 않았어요 지붕의 일부분은 단단하긴 했지만 어떤 부분들은 몇 겹의 나무들을 쌓아 올린 게 전부였죠 그들은 지붕에서 나무들이 쌓인 곳을 하나하나 걷어냈어요 그리고 위험천만하게도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예수님의 내로 내렸죠 정말 위험한 모습인데요 이들의 용기와 열정이 놀랍기도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뭔가 어수선해지더니 누군가가 지붕을 뜯어냈죠 집주인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곳으로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 하나가 천천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했겠죠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고 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말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어려우니 알아서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이 아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해요 그러니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너무너무 조용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죠 어? 저 말은 너무 위험한 말인데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조용한 것과 생각하는 것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중풍병자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말이 제가 하기에 더 쉽겠습니까?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뜻이에요 제가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단지 병을 치료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죄를 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온 것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죄사함이라는 말에는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모르시는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도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도 모두 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말을 하셨어요 당신을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해주는 놀라운 말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 감사와 찬양은커녕 그 어떤 반응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더 크신 이야기와 행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만 맞춘다면 우리도 그 말씀에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이야기 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네요 요한양 이제 알겠죠?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보다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새롭고 놀라운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때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양, 요한양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더더욱 집중해서 들어야겠죠 내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도 말이에요 그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전도사님, 이번 한 주 동안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면서 읽어야겠어요 와,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아주 천천히 충분히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것 같네요 네,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요 하이바이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 동안은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면서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나의 생각을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말씀으로 변화시키면 너무 좋겠죠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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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